Do you ever work out? 운동 평소에 하니? Have you ever worked out? 운동한 적이 있니? Do you ever? 10개 패턴 영어 문장 비행하는 꿈을 평소에 꼭 보나요? Do you ever dream about flying? 다른 행성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평소에 궁금하나요? Do you ever wonder what life is like on other planets? Do you ever wonder what life is like on other planets? 클라식 음악을 평소에 듣나요? Do you ever listen to classical music? Do you ever listen to classical music? 클라식 음악은 영어로 클라스컬 클라식이라는 단어는 팝송, 재즈, 동요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클라식 음악은 영어로 클라스컬, 뮤직 이라고 해야지 클라스컥 이라고 하면 유명한 모든 노래를 포함합니다 노래뿐만이 아니라 클라스컥은 유명한 물건들도 포함됩니다 공원 산책하러 평소에 가나요? 클라식 음악은 영어로 클라식 microphone Do you ever go for walks in the park? Do you ever go for walks in the park? Do you ever go for walks in the park? Do you ever go for walks in the park? 클라식 음악의 Emb clock Click Linus 정말 생명한 모든 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보나요?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보나요? 친구나 가족을 위해 저녁을 요리하나요? 자연에 관한 다큐멘트리를 보나요? 지역사회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나요? 쉬기 위해 시를 읽어보나요? 자원봉사회 행사에 관한 다큐멘트리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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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회 행사에 관한 다큐멘트리를 보나요?